5년 전 고등학교 프롬 파티에서 무슨 자신감인지 에릭남씨한테 파트너 신청했는데 무참히 차였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나요? 그래도 그때 이후로 5년째 팬이 돼서 음악 나올 때마다 항상 열심히 듣고 있어요. 5년 전이요? 5년 전이면 고등학교 프롬이 아닌데요. 에릭남씨가 고등학교 프롬이면 2006년이죠. 이분의 고등학교 프롬일 것 같은데 혹시 DM으로 보냈다거나 그런데 에릭남씨가 답을 안 했겠죠. 가끔씩은 SNS를 통해서 프롬 파티 신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상상을 해요. 내가 가면 내가 너무 민폐를 끼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지하게 어떤 대만 팬분 그런 분들이 진지하게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댄스에 저랑 같이 가주실 수 있냐. 그래서 한 분은 대만 팬분이신데 그분이 진지하게 물어보고 전 스케줄까지 봤어요. 갈 수 있나?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셔서 못 갔는데 제가 작년 6월 달에 미국 투어를 갔는데 보스턴까지 비행기 타고 오셔서 거기 또 프롬 그걸 들어요. 대만 팬이 저랑 프롬 같이 가주세요. 같이 못 갔지만 그래서 저랑 노래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같이 했었죠. 공연 중에. 어머 어머 팬서비스 확실히 하시네. 아 해야죠. 재밌습니다. 그럼 얼마나 진지하게 물어보면 갈까요? 아니 그분은 여러분들 꿀팁 드릴게요. 에릭남을 꼬시는 방법. 진지하면 먹히나요? 진지하면은 일단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지하게 저도 한번 진짜 한번 가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됐지. 에릭남씨가 워낙 착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사람들의 부탁을 되게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노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할 때는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네. 항상 당하고만 사는 것 같아서. 설해마을에서 본 이후로 계속 뭔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래요? 너무 위험한 얘기인가요? 아니 아니 위험하지 않은데 너무 사실이라서. 네 알겠습니다.